이번 영상에는 앙코르하트와 더불어 캄보디아 대표 사원인 바이온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손꼽히는 자야바라만 7세 왕에 의해 만들어진 사원인데요. 원래는 수리야바라만 1세 왕이 건설한 힌두사원을 지금과 같은 불교사원으로 증축한 이가 바로 자야바라만 7세 왕입니다. 자야바라만 7세 왕에 대해서 살짝 알아봐야 바이온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자야바라만 7세는 정통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지방 영주인 아버지 다란 인데라바라만 2세와 왕족이었던 어머니 쪽 가계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앙코르 제국은 베트남 중부지역에 위치했던 참파의 자야인데라바라만 4세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참파를 물리친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볼 수 있겠네요.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앙코르 제국은 힌두 중심의 사회였고 역대 왕들은 힌두적인 철학으로 이 땅을 통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참파의 침략을 통해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수호자가 오기를 염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야바라만 7세가 참파를 물리치며 자연스럽게 중앙무대로 나오게 되었고 왕이 되면서 자신의 집안에서 믿었던 불교를 국교로 삼고 왕즉불 사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는 앙코르 톰 역시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야바라만 7세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은 요세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이 앙코르 톰의 정중앙에 위치한 사원으로 앙코르 제국의 중심 사원이자 자야바라만 7세의 통치 철학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원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바이온 사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온 사원의 표지석이 보이네요. 이 사원은 현재 JASA에서 복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안내판에는 3층과 1층 외부의 랑의 북쪽쪽 면을 중심으로 현재 복원하고 있음을 알려 통제구역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네요. 다이온 사원의 도매닉이 방향참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입구에 있는 사자상과 나가상 장식이고요. 수백년동안 자란 나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테라스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복원작업 중인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래된 와불성도 있네요. 목이 잘려있는 드바라팔라 뒤로 살짝 중앙성전이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미소에 압살아 장식이 사원 곳곳에 보이네요. 이제 외부 헤랑 동쪽 벽면의 남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외부 헤랑은 9m 높이의 동서로는 160m, 남북으로는 145m의 길이로 헤랑 벽면에 섬세한 조각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벽면의 조각을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동벽 남쪽의 조각은 크메르군 행진에 대한 내용이네요. 3단으로 나누어진 조각의 맨 아랫단의 오른쪽에는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장수, 보병, 기마병이 보이는데요. 특이한 것은 크메르군의 우군으로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모습도 보인다는 점입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이들이 중국 군인들이네요. 몸에 X자형 띠를 두른 이들은 노예 병사들이고요. 슈가팜 나무 조각도 있고요. 일반인들이 조각되어 있는 곳에는 우마차, 불을 살피며 밥을 짓고 있는 남자, 나무 위에 물이 지어 있는 원숭이들,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들, 우마차를 밀고 있는 남자, 거북이를 건네는 여인 등 여러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벽 남쪽의 중앙쯤에 위치한 문 왼편에는 크메르 병사들이 군악대의 징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이 하나 더 보이고 그 옆에 벽면에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고 담소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네요. 동남쪽 모서리에서 동벽 남쪽 외부에랑과 남벽 동쪽 외부에랑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동남쪽 모서리 주변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사원을 감싸고 있네요. 이제 남벽 동쪽 외부에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남벽 동쪽 면의 조각은 크메르족과 참족의 전투 및 일상생활 장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톨레사 포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장면과 크메르족의 일상의 모습이 보이네요. 선착장에서 싸움을 지휘하는 자야브라마 칠새 물고기를 굶는 사람들 맹수에 놀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남자와 그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 어미젓을 빠는 새끼 물소 행복한 가족의 모습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 멍해를 치고 이동 중인 사람들 톨레사 포수의 물고기와 숲속의 동물들 다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집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부부 아기를 받고 있는 산파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도 보이네요. 서쪽 방향으로 계속 전투와 일상의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투계를 즐기는 사람들 물건을 흥정중인 사람들 투돈을 즐기는 사람들 훈련중인 병사들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 공주로 추정되는 여인 호흡을 즐기는 사람들 포카토 대령중인 사람들 훈련중인 병사들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참족전사가 무릎을 꿇고 있거나 쓰러져있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네요. 잔인하게 얼굴을 찌르거나 목덜미에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쟁은 크메르족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크메르족은 그간의 노고를 대신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왕의 모습은 미완성이지만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지 않을까요? 왕은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설하게 하고 불국토를 꿈꾸는 원대한 그 포부를 위해 많은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바연사원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지니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 중 재미있는 모습을 보았네요. 바이온사원에 포카리스웨트 마시는 원숭이가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에피소드 6번째 영상인 바이온사원 1부에 이은 2부 영상인데요. 아직 바이온사원 1부를 못보신 시청자분들은 에피소드 6번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부에서 자야브라마 7세 왕은 찬파와우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야브라마 7세 왕은 앙코르 제국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사원을 건설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기에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였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쪽으로는 라오스 남부와 미얀마 동남부까지 남쪽으로는 말레이반도까지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앙코르 지역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라오스 태국 곳곳에 사원뿐만 아니라 저수지와 병원 도로 쉼터 교량 등을 짓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 공사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가 죽게 되자 이 나라는 불교에서 힌두교로 또다시 통치이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원을 가보면 많은 불교적인 조각들의 훼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행해졌던 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에 이어 남벽 서쪽면 외부애랑에서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남벽 서쪽의 조각은 투메르 전사들의 행렬에 대한 내용이네요. 벽면의 조각은 거의 대부분 조각을 마치지 못한 즉 미완성된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행진 중인 고병과 기마병 군악병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행렬에 나오는 무기들은 서풍이나 창 그리고 방어에 쓰이는 둥글거나 네모난 형태의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수레로 무기를 실어 나르고 코끼리 부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활과 화살을 들고 행렬 중인 병사들 네모난 방패와 창을 들고 행렬 중인 노예 병사들 코끼리 위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진군 중인 장수들 보병과 다리를 건너고 있는 코끼리 두 마리 모습입니다. 남벽 서쪽의 전체적인 모습과 그 주변 풍경이 고요. 바이온 외부 해랑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의 장식과 그 풍경입니다. 무너짐을 막고자 지지대를 세워놨네요. 다음으로 서벽 남쪽면 외부 해랑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서벽 남쪽의 조각은 코끼리와 함께 숲을 통과하는 크메르 전사들의 행렬이 된 내용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제일 오른쪽에는 코뿔소가 보입니다. 언덕 위에서 일꾼들은 사원건축을 시작하고 있고요. 호랑이가 보이자 나무 위로 도망간 두 명이 익살맞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부대와 보병들이 숲을 통과하여 횡렬하는 모습입니다. 서벽 남쪽 회랑의 바닥과 내부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 주변 풍경과 이 회랑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조각은 두 가지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승전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크메르 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 장면입니다. 배신자의 자른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군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치열한 전투로 쓰러져 죽은 병사들도 보이네요. 서쪽 외부 회랑 중앙 까지 들어왔고요. 주변 풍경을 살펴봅니다. 이제 서벽 북쪽 회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벽 남쪽 회랑에서 연결된 내용으로 크메르 군과 폭군 사이의 전투가 계속 보여집니다.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징군하는 병사들 밑으로 큰 물고기가 사슴을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고기만한 큰 새우도 수각되어 있네요. 코끼리에서 떨어진 병사와 화살을 쏘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서벽 북쪽 회랑에서 중앙 성전쪽을 바라본 모습이네요. 서벽 북쪽 회랑에 이어지는 조각 내용은 인드라신을 기리는 의식인 인드라피사카를 기념하기 위해 숲으로 가는 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의식을 추가하고 있고요. 코끼리 위에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병들이 앞에서 왕을 후회하며 숲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아래엔 보병들 그리고 위엔 기마병들도 보입니다. 서북쪽 모서리에서 바라본 중앙 성전쪽 모습이 있고요. 그 주변 풍경입니다. 이제 북벽 서쪽 벼락으로 나아가 볼까요? 이 회랑에는 몇가지 흥미로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높은 지위에 있는 반류들이 연대를 위해 구성된 여러 동물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코디아 전통 무술인 포카토를 시연하고 있네요. 지금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서커스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지금의 레슬리움과 비슷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숲에서 고행 중인 수행자들에게 먹을 것을 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동전의 고위 관료들에게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회랑의 내용은 크메르와 참파 군인들의 전투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편에는 크메르 군인들과 크메르 폭도들 사이의 싸움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북쪽 외부 회랑 주변 모습입니다. 북쪽 외부 회랑에서 중앙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벽 동쪽 회랑은 바이온의 외부 회랑 중 가장 파손이 많은 곳인데요. 조각의 내용은 참 군대가 크메르 군대를 쫓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군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하는 크메르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일부는 숲으로 탈출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지만 참 군인들 에게 당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참파 군인들이 크메르로 증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가 바로 참파가 크메르를 침략한 1177년 입니다. 복원작업으로 북벽 동쪽 회랑의 일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북벽 동쪽 외벼랑에서 내부로 들어오니 북쪽 도서관 건물이 보이네요. 보이는 내부 회랑 넘어 중앙 성전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쌓인 돌무더기에는 합장하고 있는 압살아들의 모습도 있네요. 이제 동벽 북쪽 외부 회랑을 보면 외부 회랑으로 마지막입니다. 복원중인 곳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일부 조각은 볼 수 있습니다. 회랑 조각의 내용은 크메르 군대와 참파 침략자 간의 치열한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톡 세민한 군인들은 중국 군인들로 크메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가 없는 이들이 크메르 군인들이고 아래로 향한 영구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는 이들이 참파 군인 인데요. 쓰러져 신체로 쌓인 크메르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야브라만 7세는 참파를 물리치고 1181년 앙코로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바이온사오는 왕 자신의 불교 철학의 모든 것을 반영시킨 결정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면상은 불굽토를 꿈꿨던 자야브라만 7세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치유해주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인 관세음보살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자야브라만 7세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가의 영토를 넓혀 주변 국가를 복속시킨 후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 백성들을 위해 썼으며 도로와 교량을 건설한 한편 곳곳에 쉼터와 병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고 아프면 치유해줬던 왕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복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복원을 복원을 기다린 돌들이 많이 널그러져 있네요. 내부 회랑의 조각들은 자야바라만 자야바라만 7세 4호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슈니의 화신인 크리슈나의 이야기나 힌두교 조각이 가장 대표적인 우유의 바다 휘젓기 그리고 문둥이 왕의 전설과 데바타 여신들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를 구성된 수 버터 보 납 를 이리 를 얌 를 를 2층으로 올라가면 힌두교에서 쉬바신을 상징하는 남문상인 링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1월 1일부터 삼청중앙성소는 복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성소를 둘러싼 많은 큰바위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시 문을 열게 되면 만나봐야겠습니다. 바위원을 조성한 자야바람 7세의 의도처럼 많은 사면 관생보살상들이 방방곡곡의 캄보디아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을 하며 저는 이번 영상 안내를 마치려 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오는 길에 프라를 조성하는 모습이 있어 잠시 차를 세워봤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덕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에 빠져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이 룸빈이 농산에서 태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묘사한 프라입니다. 우리 자신, 즉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라는 뜻인데요.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